춘타 멤버 중에서 멤버들끼리 인정 아 진짜 가장 똑똑히 아우 제가 제일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어 일단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되게 팀 내에서는 제가 약간 좀 그런 무식을 좀 맡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고 막내 리키라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대천 운영도 뛰어나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어 자 하트 스토퍼 발동이 됐습니다 자 하트 스토퍼 어 지금 심박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하트 스토퍼 레드 라인을 넘는 순간 정립금이 깎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무줄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고무줄을 서서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줄을 자 어 100이 넘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겁이 많아요 어 자 진짜 놓으실 거 아니시죠? 예? 네? 가위로 제가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 스타트 스타트 이거 진짜 잘했나요? 예 진짜 잘했네요 자 자 어 100, 506 어 땡기는 순간 한 번 땡길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111이 되면 안 됩니다 어우 이 고무줄 한 번 더 오 한 번 더 아 이기 아 아 아 어 151 어 사전에 미리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아픈 정도는 아니고 좀 따끔하죠 따끔 안 맞아 보셨나 봐요 오오오 자꾸만 우리 또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까 또 아팠던 기억이 나니까 이거 막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좋아요 좋아요